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우리 시장에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고용지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또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이번에는 또 인플레이션도 걱정이다. 연준도 걱정이다. 걱정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너무 귀에 모시받게 듣고 있는 아주 핵심 주제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차원에서 왜 인플레이션을 옮겼느냐 하면 고용시장이 그래도 지금은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속으로는 골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뇌관으로 변질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지금 26만 8000으로 지난주보다는 1000건이 줄었습니다마는 실업자 감소 폭이 이렇게 둔화되는 것 자체가 고용 회복의 정책이, 그러니까 아주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지지는 않는데 지금 속으로 고른된 얘기는 핵심 노동 인구라는 25세에서 54세 여기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한 20% 정도 그러니까 140만 명이 지금 굳이 포기했습니다. 굳이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고 재택근무 선호하는 것도 있고 육아 부담도 있고 그러고요. 또 심지어는 자산 가치가 급등을 해서 조기 은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조어가 뭐냐 하면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 대사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9월 만에 해도 443만 명이 퇴직을 합니다. 지금 구인난이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시장의 개선폭이 둔화되는 부분을 봤으면 이건 정점이다. 이제 저 사람들은 안 들어올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구인난으로 이렇게 전체가 고용시장에 가면요. 사람 쓰려고 그러면 돈 더 줘야 돼요. 돈 더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바로 부축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결코 인플레이션과 다르게 도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건 요새 어디 맥도날드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만 1000불, 2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리고 좀 오래 다녀라, 이러는 부분들. 그러면 이건 오롯이 소비자의 가격으로 옮겨 타는 거거든요.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9월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연방 보조금 중단이 되면 일토로 많이 복귀할 줄 알았는데 지금 핵심 노동 인력이 안 가고 있고 특히 여성 인력도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없어지면 사실 지금 연준에서 계획하고 있는 테이퍼링이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또 금리 인상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 시장에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나오고 숫자 나오고 그래도 이 정도 숫자 나오면 시장에서 한번 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큰둥하니 해서 오늘도 보시면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이러한 연유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는 게 굉장히 지금 경제 회복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이퍼링을 어쨌든 지금 11월 말 얼마 시작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점도 많습니다. 일단은 가야죠. 일단은 시장과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연말에 줄이는 부분들인데 한번 그때도 분명히 시장에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라는 걸 바로 그게 유동성이 표신하게 지금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 시작한다는 시작점에서는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테이퍼링이, 테이퍼링에 대한 결과 얼마나 축소했는지가 나오면 조금은 11월 말에는 우당탕탕거리는 증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소식은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소매, 특히 수요의 급증을 한번 보면 다시 옮겨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회는 온 거죠. 약간 시장에 요동을 치면서 저가를 형성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추석함수지를 지나고 블랙프라이데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연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한 번의 저점 매수기에는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셀럽 마리지에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약간 덜컹거릴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과 미국의 또 연준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